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시아버지와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혼자 된 시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에게는 귀여운 아들도 하나 있었죠. 다른 가족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잘 지냈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보, 제발 아버지와 잘 좀 지내봐요. 당신은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사사건건 불평만 하는 아버님을 어떻게 맞추고 살아요? 연로하신 아버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좀 참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버님과 잘 지내기를 부탁했지만 아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며칠 후면 멀리 장사를 나가야 하는 남편은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없을 때 아버님을 구박하면 어떡하지? 진지는 잘 챙겨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날이 밝아오자 남편은 밖으로 나가 한참을 걷다 보니 마침 장날이었어요. 마음도 심란한데 장 구경이나 해볼까? 남편은 터덜터덜 걸으며 장사꾼들이 물건 파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당신은 어딜 다녀오길래 그렇게 싱글벙글하세요? 나는 아버님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요. 아내는 남편을 보자마자 투덜거렸어요. 당신이 아주 좋아할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화내지 말고 어서 방으로 들어와요. 네? 아내는 웃으며 남편을 따라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빨리 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보며 소곤거렸어요. 아버님이 들으면 안 되니까 잘 들어요. 남편은 장에 가서 보았다며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눈을 반짝이며 남편을 바라보았죠. 세상에 장에 갔더니 살이 토실토실한 노인을 팔고 있지 뭐예요. 그것도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사가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노인을 데려다 뭘 하게요? 남편은 머뭇거리며 다시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아, 그러니까 살찐 노인을 집안에 데려다 놓으면 부자가 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던데요.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며 남편은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말라서 발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장에 내다 팔기만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편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겠죠. 아이고... 그러자 아내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장사하러 떠나 있는 동안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님을 통통하게 살찌어 놓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내는 콧노래를 부르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부엌크로 가서는 시아버지가 좋아할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상에는 각종 나물과 생선 반찬이 올려 있었어요. 아버님, 저녁상 올릴게요. 시아버지는 상냥한 말씨로 진수성찬이 차려진 상을 들고 들어오는 며느리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어, 오늘이 무슨 날이냐?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렸구나. 제가 그동안 아버님께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지금부터라도 잘할게요. 그래, 고맙구나. 시아버지는 갑자기 변한 며느리를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상냥하게 하는 모습이 싫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여전히 좋은 음식과 예의바른 말씨로 대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남편은 먼 길을 떠났고 집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남게 됐어요. 아내는 남편이 없는 동안 더 지극정성으로 시아버지를 봉양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얘야,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아니에요. 아버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아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시아버지는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대접을 받다 보니 살도 찌고 힘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집안일을 할 때면 손주를 업어주기도 하고 밭일을 나갈 때면 집 청소를 하기도 했죠. 날이 갈수록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했고 시아버지 또한 며느리를 아주 예뻐했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이 먼 길에서 돌아왔어요. 남편은 뽀얗게 살이 오르는 아버지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그동안 잘 계셨어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마을에서 제일 가는 효부라고 소문이 났어. 내가 며느리 덕분에 백 살까지 살 것 같구나. 시아버지가 즐거워하자 옆에 있던 며느리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여보, 내가 지난번 말했던 대로 내일 아버지를 장에 내답할게요.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남편을 보았어요.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지 아세요? 집안일도 다 아시고 아기도 잘 보세요. 그럼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요? 우리와 함께 평생 잘 살아야죠. 그래요? 뭐, 당신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 후 며느리는 더욱더 정성을 다해 시아버지를 모시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어요. 용샘설화 옛날 어느 마을에 예쁘고 착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하루 3끼 먹고 살기도 어려운 집안이었지만 아이의 모습이 워낙 얌전하고 참해서 동네 사람들은 서로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어요.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항상 예쁘고 착한 아이 이야기를 하며 아이 엄마에게 좋은 마음을 드러냈어요. 나중에 그 집 딸은 우리 집 며느리로 오는 거 맞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먼저 점 찍어놨는데. 아낙네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아이의 엄마는 웃기만 할 뿐이었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이는 이제 시집을 가도 될 만한 처녀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처녀의 얼굴에 딱지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녀는 얼굴을 더듬거리며 만져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제 얼굴이 왜 이러지요? 딱지가 없어지지 않더니 흉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엄마도 딸의 얼굴을 보며 걱정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흉이 조금 생기긴 했지만 금방 나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딸의 얼굴은 나아지기는커녕 흉이 점점 더 많아지더니 알금알금 얽어졌어요. 부모님은 없는 돈에 의원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약초를 달여 먹이기도 했지만 차도는 없었어요. 얘야, 예쁜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구나. 너무 걱정 마세요.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딸은 눈물을 글썽이는 엄마를 위로하며 평상시와 다름없이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도 하고 밭일도 했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처녀를 보며 수근거렸어요. 자네가 저 색시를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가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사람들은 어느새 처녀와 마주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러자 처녀는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지내게 됐어요. 부모님은 그런 딸을 보며 마음 아파했죠. 그러지 말고 산책이라도 좀 하거라. 네, 이따가 해 떨어지면 나가볼게요. 처녀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 날이 어두워지자 처녀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나오니 갈 곳도 없구나. 어디로 가볼까? 처녀는 마을에 처음 와 본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며 걸었어요. 다행히 달림이 환하게 비추고 있어서 어둡지 않았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을 뒤에 있는 산 중턱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벌써 전월산 샘물까지 왔네. 맑은 샘물을 보자 기분이 좋아진 처녀는 댕기를 풀고 샘물에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았어요. 세수를 하며 얼굴을 만지다 보니 전과 다르게 얼굴이 부드러운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내 얼굴이란 말이야? 얼굴 곳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얼굴을 본 처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라고 기쁜 처녀는 얼굴과 머리카락을 만지다가 그만 풀어놓은 댕기를 샘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어쩌면 좋아? 머리를 묶어야 하는데? 처녀가 댕기를 잡으려고 손을 샘물에 뻗은 그때였어요. 샘물이 용서 숨치더니 커다란 용이 샘에서 나와 승천하는 게 아니겠어요? 처녀는 놀라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처녀의 집에서는 날이 돌아오지 않자 난리가 났죠. 날이 밝아오자 부모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처녀를 찾아 나섰어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니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잘 찾아보기나 해요. 하지만 마을 어디를 찾아보아도 처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전월산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오는 처녀를 보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은 달려가서 처녀를 반겼어요. 밤새 어디 있다가 이제야 오는 거야? 다친 데는 없어? 부모님은 딸의 몸을 살펴보다가 얼굴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예전 모습 그대로구나. 얼굴이 다시 돌아왔어. 그러게 말이에요. 도대체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쁜 얼굴이 돌아왔을까요? 처녀는 샘물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네 댕기가 샘물에 사는 용을 간지럽혀서 용이 승천을 했구나. 마음 착한 너를 하늘님이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 거야.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했고 처녀가 머리를 감았던 샘물을 용샘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조들과 노루목 옛날 조들이란 마을에 조씨 성을 가진 어르신이 있었어요. 집안은 어려웠지만 인정 많고 마음이 넓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일 때면 항상 조씨 어르신의 이야기를 하곤 했죠. 우리 마을에 어르신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요. 우리 같은 까막 눈들에게 누가 글을 알려주시겠어요? 그렇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조씨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마을을 다니며 시주를 받고 있었어요. 노승은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다가 조씨의 집에도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잠시 후 집안에 있던 조씨는 대문을 활짝 열고 노승을 맞이했어요. 어서 들어오시지요. 먼 길 다니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조씨는 노승을 집 안으로 모시며 저녁을 대접하고 바람 가득 시주를 했어요.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제대로 된 상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날도 어두워졌으니 노추하지만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가시지요. 노승은 어두워진 밖을 내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다음날 날이 밝자 조씨는 노승에게 조반을 대접하며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어요. 노승도 조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대문 밖으로 나왔어요. 조씨 또한 노승을 따라 나왔죠. 잘 먹고 잘 쉬었다 갑니다. 변변치 않아서 부끄럽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집 앞에 있는 산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조씨에게 한마디 해주었어요. 저 앞에 있는 산에 노루 잔등 같은 곳을 정면으로 대문을 내쉬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핵곡식으로 산신제를 올리십시오. 조씨는 노승의 말에 고개 숙여 절을 했어요. 어르신께서는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도와주셔야 하고 아무리 많은 손님이 찾아와도 늘 반갑게 대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시면 병고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씨는 노승이 알려준 대로 노루 잔등 쪽으로 대문을 내고 가을이 되자 산신제를 지냈어요. 그러자 살림은 점점 늘어나고 자손들 또한 번창해 갔어요. 조씨 어르신께서 잘 되시니까 우리를 더 잘 도와주시네요. 그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앞으로 더 잘 되실 거예요. 사람들은 조씨 집안 살림이 늘어가는 것을 보며 질투하기는커녕 기뻐하며 좋아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조씨 어르신을 장자라 명명하며 공경했어요. 조장자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서 마을의 넓은 들판과 농가 밭은 그의 것이 됐어요. 더불어 장자의 집안은 항상 사람이 넘쳐나는 잔치집 같았어요. 어서 오시지요. 자려놓은 음식도 드시고 먼 길 가시는 분들은 쉬었다가 가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조장자의 집은 날이면 날마다 문전 성실을 이루었어요. 세월이 흘러 장자는 나이가 들어 자리에 눕게 되자 자손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어요. 유복하게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찾아오는 손님들은 정성을 다해 대접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 또한 노루꼴을 잘 지키고 산의 흙 한 줌도 건들지 말고 대문의 위치는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자는 이런 유언을 남기고 하늘로 떠났어요. 자손들은 장자의 말씀을 잘 지키며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했지요. 그렇게 2대의 조장자도 편안히 살다가 떠났고 3대의 조장자가 집안을 지키고 있을 때였어요. 3대의 장자도 인심이 후하고 마음이 넉넉했고 그의 부인 또한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하기로 칭송이 자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부인의 말씨가 경솔해 가끔 실수를 하곤 했어요. 아휴, 사람이 많은 것도 어지간해야지 힘들어서 살 수가 없네. 장자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하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부인의 말이 듣기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어서 앉아서 밥이나 빨리 먹고 갑시다. 그럽시다. 얻어먹고 살려면 할 수 없죠. 그때 옆에 앉아있던 대사가 일어나며 부인에게 인사를 했어요. 잘 얻어먹고 시주까지 받았으니 연부를 하고 만복을 주거내드리지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그러자 부인은 생각 없이 떠들어댔어요. 아휴, 이제 복은 그만 받아도 괜찮으니 손님이나 그만 오게 해주세요. 힘들어서 살 수가 있어야죠. 이렇게 사람들이 들끓는 것도 큰 복인데 정말 그리 하시겠습니까? 예, 제발 손님이 그만 오게 해달라고 추건 좀 해주세요.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부 세 명을 구해주면 손님이 오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부인은 집에서 일하는 하인 세 명을 대사에게 보냈죠. 대사는 하인들을 데리고 노루꼴 산기슬개 올라가 지맥을 파헤쳤어요. 그러자 맑은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폭우가 내리고 파헤친 땅에서 노루 한 마리가 튀어나와 달아나지 않겠어요? 조장자의 마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하늘님이 노하셨나? 어서 갑시다. 무서워서 밥이 안 넘어가네요. 이 날을 마지막으로 조장자의 집에는 손님이 오지 않았고, 자손들에게는 화가 연달아 일어나며 병석에 눕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재산은 점점 줄어들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웃을 도와주기는커녕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결국 남은 조장자의 가족들은 문정걸식을 나서며 집을 떠나게 됐어요. 그 후 사람들은 조장자가 살았던 들판의 이름을 조들이라 부르고, 노루가 튀어나왔던 산기슬글 노루목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동바우 마을 옛날 어느 마을에 동바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동바우는 마을에 관한 일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 앉아 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동바우는 말하는 이야기마다 모두 알고 있었어요.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마을에 있는 집안 사람들 일까지 다 알고 계십니까? 내가 모르는 집안이 있으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지. 나만큼 이 마을에서 오래 산 사람이 없을 테니까.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게. 동바우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대체 저 어르신은 언제부터 이 마을에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연세가 몇이신가요? 젊은 총각이 마을 노인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글쎄다. 내가 어릴 때도 살았고 지금도 저렇게 살고 있으니 내가 죽어도 계속 살 것 같구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던 노인도 한마디를 보탰어요. 자기 말로는 삼백년도 더 살았다고 하는데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아주 오래 산 것 같긴 하구나. 노인의 대답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동바우의 나이가 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바우는 정말 삼백 살이 넘었나 봐요. 하늘나라에서는 옥황상제님이 저승사자들을 불러놓고 혼을 내고 있었거든요. 너희들은 뭘 하고 다니는 것이냐? 동바우가 저렇게 오래 살고 있는데 왜 잡아오지를 못하고 있느냐? 저승사자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중얼거렸죠. 그, 글쎄 우리가 갈 때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듣기 싫다. 당장 가서 데려오거라. 저승사자들은 동바우를 저승으로 데려가려고 이승으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누가 동바우인지 알 수가 없었죠. 자네 동바우 얼굴을 알고 있나? 내가 어떻게 알겠나? 데리러 올 때마다 여리저리 비해 다니며 숨어 있어서 본 적도 없다네. 하긴 봤으면 잡아갔겠지. 저승사자들은 동바우의 얼굴도 모르면서 마냥 돌아다닐 수만은 없었어요. 동바우가 숨어 있다는 마을을 알고 있으니 우선 거기로 가보세요. 저승사자들은 모여 앉아 동바우를 어떻게 데려갈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가지 꾀를 냈어요. 한편 동바우는 저승사자들이 자기를 데리러 올 것을 알고 이 마을 저 마을 피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바우는 또 다른 마을에 와서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고 있었죠. 여기도 내가 한 백년 전에 와서 살던 곳이구나. 동바우는 마을이 변한 곳은 없는지 두리번거리며 다녔어요. 그러다가 할머니 한 분이 냇가에 앉아 가마솥 한 더미를 쌓아놓고 닦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무슨 가마솥을 그렇게 많이 닦고 계십니까? 내가 이 가마솥을 하얗게 만들려고 빡빡 닦고 있지요. 아이고, 하하하하, 내가 삼백 년이 넘게 살았지만 가마솥을 하얗게 닦는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네요. 그렇게 하셔도 솥이 하얗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동바우는 이렇게 말하며 껄껄 웃어댔어요.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소틀 닦던 할머니가 저승사자로 변하더니 동바우의 양쪽 팔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동바우는 발버둥치며 도망가려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네 말대로 삼백 살이 넘게 살았으니 이제 그만 저승으로 가야겠다. 동바우는 저승사자들에게 이끌려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사람들은 동바우가 살았던 마을을 동바우 마을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박문수라는 암행어사가 있었어요. 어사는 임금의 명을 받아 나라 이곳저곳을 다니며 백성들을 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 다니던 하인을 다른 마을로 심부름을 보내고 혼자 장터를 돌아다니고 있었죠. 떡이며 과일이며 온갖 음식들을 파는 걸 보니 배가 고파졌어요. 어디 가서 요기를 좀 해볼까? 어사는 밥 먹을 곳을 찾다가 생각해 보니 심부름을 보낸 하인에게 노자를 모두 맡기고 온 것을 알게 됐어요. 산너머 마을까지 가야 하는데 어쩌나? 어사는 할 수 없이 줄임배를 부여잡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배도 고픈데 산까지 넘어가려니 너무 힘이 들었죠. 어디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쉴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다 보니 고갯마루에서 두 아낙네가 수수떡을 부쳐 팔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장 한 데다 기름 냄새를 맡으니 참기가 어려웠어요. 어사는 떡을 팔고 있는 아낙네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어요. 떡이 얼마입니까? 안악은 어사의 행색을 보더니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큰 떡 두 개에 한 푼이지요. 돈은 있으십니까? 어사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마을에 내려가면 바로 노자돈을 찾아서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안악은 얼굴을 붉혔죠. 참나 돈도 없으면서 뭘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산에 굴러다니는 밤이나 까서 드세요. 안악은 어사를 무시하며 면박을 줬어요. 그때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안악이 어사에게 손짓을 했어요. 이쪽으로 오시지요. 보아하니 글 꽤나 읽으신 양반님 같으신데 그깟 떡 두 개에 수모를 당하십니까? 돈은 받지 않을 테니 이 떡을 잡수시고 가시지요. 안악은 어사에게 떡을 싸주었어요.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내가 마을에 내려가면 꼭 돈을 갚겠습니다. 어사는 친절한 떡장수 여인 덕분에 배를 채우고 힘을 내서 산을 넘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에 도착해 동원으로 가서는 하인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고갯마루에서 떡을 팔고 있는 두 여인을 데리고 오거라. 그리고 동원 마당에 밤송이를 깔아놓거라. 얼마 후 두 여인은 동원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여인들은 무슨 까닭으로 동원에 왔는지 알지 못해서 벌벌 떨며 두려워했죠.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산에서 떡을 팔면 안 되나요? 어사는 미소를 지으며 친절한 여인을 보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좀 전에 나에게 떡을 주지 않았느냐. 외상으로 먹은 떡값을 갚으려고 오라고 했느니라. 어사는 친절하게 대해 주었던 여인에게 떡값으로 백량을 주었어요. 이,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그 돈은 너의 친절한 마음값이다. 어사는 친절한 여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는 고개를 돌려 무서운 표정으로 다른 여인을 보았어요. 너는 재주가 좋으니 동원 마당에 있는 밤송이를 손대지 말고 모두 까서 먹어보거라. 잘못했습니다. 아휴, 잘못했습니다. 어사에게 면박을 주었던 여인은 덜덜 떨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친절한 여인도 어사에게 용서해달라며 간청했죠. 어사는 잠시 생각한 후 항상 말을 조심하라며 훈계를 하고 여인을 돌려보내주었어요. 동원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에게도 친절히 대하며 더욱더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마을이 되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